루이팀 리더 김종기입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석준호입니다. 일단 친한 동생들이랑 잘생전해서 만나니까 기분은 일단 좋아요. 루이팀 리더 김종기입니다. 루이팀 리더 김종기입니다. 퍼젤한 팀은 다,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다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되게 처음 나와서 루패라는 걸 보기 때문에 루패를 해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루이팀 화이팅! 일자 챔피언스 리그 때 복싱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들었는데 나 파지 잘한다, 뭔가 나올 수 있게 해보는 걸 좀 가장 좋아합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화이팅!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진검승부 렉슨 서든어텍 2차 챔피언스 리그 렉슨 서든어텍 2차 챔피언스 리그 대망의 파이널! 앞서 보신 1부에서는 크레이지뿌이의 우승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것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남성부의 최종 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 서든계 2변을 창조할 로이 그리고 이미 검증된 실력과 퍼스트 제너레이션 이 두 팀의 신명나는 결승전 경기 많이 궁금하시죠? 렉슨 서든어텍 2차 챔피언스 리그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 경기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여러분 지금 렉슨 서든어텍 2차 챔피언스 리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승전이 여기 일단 여성부 경기에 먼저 끝이 났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역대 결승전 경기 중에서 가장 끝에 뛸 만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성부와 남성부가 항상 분리돼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이제 제 마음속으로 항상 남성부 경기가 더 격렬하고 네! 훨씬 더 이제 보는 맛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편견이 야! 정말 뭐 이런 경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도리어 이런 경기력 때문에 지금 일반부 선수들이 더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그 여성부 선수들의 경기 역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었고 아! 그런 치열한 경기 속에서 일단 우승자가 나오고 뭐 준우승자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뭐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많은 팬 여러분께서도 아! 이것이 FPS구나 이것이 그 서든어택이구나 라는 걸 제대로 한 번 느껴줬을 것 같습니다 네! FPS를 보는 즐거움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네! 또 한샷 한샷 나올 때마다 환호를 해 주시니까 그렇죠! 환호를 해 주시니까 네! 환호를 해 주시니까 네! 환호를 해 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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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네! 네! 특히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오시면 저희도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오늘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일반부거든요 그렇죠! 여성부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의 그 뭐랄까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멋진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해낸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부가 내심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신출에 성공한 팀과 신흥강호팀이 결승전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승자 예상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로이가 도리어 결승전 무대에게 경험이 있는 퍼제보다 더 앞선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네티즌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신 이유는 로이의 다섯 명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기에 굉장히 많이 그... 인상 깊은 인상 깊은 모습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표가 많이 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제 경험적인 측면을 아무래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퍼제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절반반? 5.5? 정도를 가지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퍼제가 어쨌든 그렇게 지난 시즌에 무패로 올라가면서 결승전에서 유로를 만났을 때 유로와의 경기력이 본인의 실력이 사실 잘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퍼제가 아마도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상과는 좀 다르게 운상민 해설위원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주었는데 일단은 결승전 무대를 한번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치가 되니까요 결승전 무대를 밟아 크게 작은 대회도 큰 대회도 간에 더군다나 챔피언스 리그는 워낙 큰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에게는 결승전 무대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딛고 플레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선수들은 그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늘 무대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로이의 기세가 상대편을 집어 삼킬지 오늘 결승전 무대를 준비해온 양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넷스저드 이 자체를 변수 있는지 1번부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팀 로이와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의 5명의 선수 남승현 이상민 강영섭 김종길 이원 좀 만나보죠 로이의 안에는 5명의 선수가 다 떠오르기보다는 이상민과 강영석이라는 2명의 선수를 2명까지 바뀌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상민 선수가 타격을 했을 때 그 피격 판정을 받는 당시에 바디로 시작했어도 헤드샥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헤드로 시작해서 바디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체력 배미시 자체가 기능이 빨리 선진 되는 걸로 봐서는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하지만 시작 자체를 판정을 바디로 받아도 시작 자체를 헤드를 꽂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가와 입다운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 서브로 일단 오더를 맡고 있는 강영섭 선수 수익을 미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운드 파슬바바와 같이 팬들의 실체감적인 느낌은 이상민 선수의 활약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상민 선수가 지난 4강전 경기에서 SM게임하고 만날 때 약간 좀 건방을 떠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대기실에서 니가 아직 건방을 떠는 때가 아니다 그런 플레이는 좀 자제해라 니 선수입니다 네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도 워낙 잘 쏘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 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맞춰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잘 맞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민 선수 그리고 강영석 선수가 얼마나 많이 앞에서 뚫어둘 수 있느냐 이상민과 강영석이 만났을 때 이상민의 그 진가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패로 올라온 이 로이가 과연 결승전까지 부패로 상대팀을 제압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표 용룡찬은 그런 상대입니다 바로 연속해서 결승전 무대를 밟은 퍼스트레이션의 다섯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일단 퍼즐기에 대한 응원도 굉장히 높은데 이 다섯 명의 선수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정재 김두리 문학준 김재웅 석준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퍼스트레이션 발음하기 힘들어 진짜 퍼제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로이가 보여줬던 강력한 이상민 선수라든가 강영석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에서 풀어지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퍼제가 예전 지난 시즌에 유로한테 지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4강점 경기를 보게 되면 퍼제가 항상 뛰는 항상 런앤거 스타일의 퍼제가 이제는 템포 조절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완성이 됐을지가 오늘 경기에 보면은 퍼제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김두리 선수 지금 방금 보였는데 이 김두리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 최고의 스나이퍼로 등극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의 흐름 자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김두리 선수가 사실 보통 스나이퍼라는 포지션 자체가 보통 한군데 혹은 내 동선 내가 선택한 포지션에서만 집중하게끔 마련인데 김두리 선수가 가장 잘 쏠 선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김두리 선수가 지난 4강전에서 인정을 받았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맵 전체 경기 전체를 읽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두리 선수가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김두리가 아 지금 최고의 컨디션이다 너무 좋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3단 2선 승자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제후보급 창고에 대한 생각 과연 이 두 팀은 어떤 수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로이와 퍼스네레이션의 그 생각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1세트 오버급인데 오버급은 저희가 좀 온라인에서 연습할 때는 강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되게 잘하거든요 오버급은 왼셋 짜둔 게 많아가지고 속공 스타일링 일단 선블루이기 때문에 블루에 신장은 되게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팀 오더는 제가 아니라 지윤이에요 지윤이 믿고 따라가야죠 퍼제가 일단 오버급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50대 50 아마 1세트를 저희가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2세트도 저희가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오직 자 지금부터 첫번째 세트만 나고 있습니다 자 퍼제가 레드 로이가 블루로 경기가 버집니다 네 모니터가 바다 달려있다는 말씀 드렸더니 어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빨리 들어온다 에이사이 뒤 쪽으로 들어옵니다 김두리와 김지영 문학성 숙주노까지 들어옵니다 첫 문제 라운드 부터 오 사단이 빠른다요 지금 자 앉은 쪽으로 들어오면서 일단은 에이사이 뚫어냈는데요 김종길이 중간에 좀 갇혀있었거든요 김종길 잡혔고 에이스에 들어온다 성공했습니다 빠릅니다 이상민 선수가 앞에 있긴 합니다만 이원준 수류탄으로 각각 한 명씩 끊어줍니다 2대2 동선선으로 엇갈렸어요 엇갈렸습니다만 지금 일단 숫자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상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오히려 숫자가 앞서 있었던 퍼제가 좀 조급해지죠 왜냐면 레드니까 자 만납니다 문학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준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상민이 돌아나왔는데 이상민 뒤 뒤 놓쳤습니다 뒤 놓쳤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이상민 이상민 개구사로 왔습니다 문학준이 저 올라와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위치도 노출됐고 결코! 문학준이 삼아내면서 첫번째 라운드 문화를 하겠다는 앱입니다 퍼제 뭐 숫자를 맞춰냈을 때 상황에서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게 어쨌든 A 사이트 지역에서 교전이 있으면서 숫자적인 손실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B로 맞을거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뒤통수를 맞은거에요 자 이번에 움직임 볼까요 B쪽 지역보다는 A쪽이 좀 치우친 선수들의 움직임인데 일단 바라보는건 B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홀드하고 있는 상태인데 블루도 역시나 김종규 선수도 약간 뭐 2층지역으로 좀 나와있는 상태구요 자 김두리 바닥을 보고 퍼제가 좀 달라진점이 이번 시즌이라서 지금 뭐 본인들은 속공유주를 하겠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예전 지난 시즌 유로하고의 결승전의 패배 이후에 이번 시즌으로 와서는 완급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뛰거든요 자 전점계가 올라가는데 2층 올라가는 지역에 이상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저런 샷들을 보면 무섭다는거죠 결국 판정은 바디샷으로 판정이 납니다만 그 초탄 자체를 일단 꽂는다는 얘기에요 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결국은 3명의 선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상민은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뒤쪽으로 빠졌고 석준호만 남겨놓고 B지역으로 김지웅 문학준 김두리가 빠져나갑니다 이상민 선수가 일단 먼저 나가서 2층지역에서 입구에서 하나 잡았기 때문에 잡은 이후에 더 들어가기보다는 빠지는게 정상적인 판단인거죠 저 상황에서는 네 자 2위층지역에 이상민의 연못을 보이는데 이원준이 기다립니다 김두리의 움직임 먼저 김두리가 그 참을 잡고 나옵니다 김두리 김두리가 숫자 맞춰놓고 석준호도 지금 2층이 들어가거든요 김두리가 들어가니까 석준호가 여기서 시선을 끌어주면 수비하고 있는 선수들은 발목을 잡고 이상민을 밟고 잡지 못했습니다 양말만 맡겼네요 살짝 아... 조금 아쉽네요 이게 왜냐면 김두리가 하나 잡아냈을 때 자 남성 올라갔을 때 여기서 안맞았어요 안맞았어요 김종길 잡았고 김두리가 운전을 마셨습니다 좀 어려울때 김두리가 쫙 끊을 때 2층지역에 한 명이 더 들어가서 근데 이게 네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명이 더 합류를 못했던건데 김두리가 올랐을 때 이상민이 결국 김두리를 잡아내면서 1대1 맞춰줍니다 좀 아쉽네요 이상민 선수 때문에 졌다고도 볼 수 있는 라운드고 2층쪽으로 들어갈 때 석준호 선수가 이상민을 잡아냈다면 아니면 빛사이터로 진입하던 김두리 선수 외에 이제 나머지 병력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에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2층에서 김지혁이 기다리고 있던 이상민을 잡아주고 완전히 뒷쪽으로 빠집니다 아예 총을 거칠을 하고 있고요 전정제 지금은 A쪽을 전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잡히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김두리 선수가 뒤를 막는 네 지금 나오죠 김두리 선수가 뒤를 A사이트 그러니까 어쨌든 2층 지역에서 이상민을 잡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생각하면 A사이트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압박에 들어올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오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윗폭축이 김두리 실제 뭐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김두리 안쪽 기다리는 선수 없습니다 남승현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안쪽에 붙어있고요 여전히 B쪽의 통로 쪽에 선수들이 모여있습니다 자 문학중 2층을 노리고요 아 퍼제 오늘 많이 기다리네요 지금 길게 경기를 보는데요 김두리 선수가 다시 한번 위포 던지고 남승현을 맞췄고요 기다리던 남승현을 맞춰주면서 한 명을 더 줄여줍니다 야 오늘 퍼제가 굉장히 낚시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퍼제 예전에 지난 시즌에 퍼제를 생각하면 연달아서 쓰러지면서 잡아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지금 계속 끄집어내잖아요 수비수들을 이상민을 2층에서 하나 잡아낸 이후에 기다리면서 상대팀을 기다리는 플레이를 퍼제가 지난 시즌을 언제 했냔 말이죠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플레이들 이거든요 자 기다려주면서 일단 위폭으로 플래시빙과 수류탄 에이사이트 지역에 좀 폭격을 했고요 2층 지역으로 김두리가 올라옵니다 두 명의 선수 김지훈과 문학준이 같이 이동합니다 자 필뱅 하나 더 던져주고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진입합니다 2층지역 더 가야 더 가야 더 가야 더 묶잡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강현석이 한번 끊기고 저 위쪽에서 문학준 아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2층 잡았어요 아래쪽에서 아 문학준이 중요한 키를 해준다 했습니다만 지금 갇혔기 때문에 김두리 전장대 올라왔을대로 섭수로 자 남승현이 기다립니다 남승현 전장대를 바라보고 먼저 수류탄 힘들다고 봐야죠 지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진입이 됐고 남승현 위치 알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섭수로 실수없이 잡아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퍼제 제5보급창고가 지금 제3보급창고보다는 조금 밸런스가 낫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수비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공격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 이번에는 A홀지역에 김지훈과 전장대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의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김두리는 A쪽에 치우쳐서 지금 B쪽으로 바라봤고요 지금 스코어가 3대1 퍼제가 공격인데 지금 숫자를 리더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아마 압박에 들어오는 전술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홀드하는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A홀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A롱쪽 바라보고 지금 뒤로 빠지는 건데 전진해온 전진해온 한 번도 전진해온지 않았으니까 첫 라운드 이후에는 자 B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퍼제가 굉장히 상대팀의 움직임 로이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평소답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로이가 좀 혼란하면 가까워요 여기서 이원준이 진행하던 김두리를 잡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제 이원준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자 틈을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원준 선수 포지션 변경 좋습니다 스나이퍼가 드러누고 수리탄 너무 깊게 던졌고요 두 명이 약간 처져 있습니다 한 선수 잡고 빠져서 변경을 해주면 그 다음에 백업으로 해오는 선수가 동선을 잡다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돌이면서 플레이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원준 선수는 자 스모그쉘을 두 개를 피어오르게 하고 세 명의 선수가 B에 바로 이 코까지가 있는데요 석준호가 이거 끊어줄 수 있으면 끊어줄 수 있으면 이원준이 나왔을 때 문하준이 끊어집니다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석준호가 왔을 때 강영석이 있었지 김지웅이 혼자서 강영석을 잡아줍니다 나왔을 때 여기서 김정일 전정재 선수가 약간 대신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놓쳤고요 바로 전정재 김종일 잡아줍니다 남승현 선수와 일대상황 위치는 노출됐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전정재 오른쪽 오른쪽 못봅니다 전정재에서 빠졌는데 판단 너무 좋은게 왜냐면 시간이 30초 때였잖아요 남승현 선수는 아마 빠지지 않았을 노춥니다 남승현 위치받고 나와서 다시 한 번 놓습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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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쪽으로 남승현 좀만 피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17초 남승현 기둥 뒤로 시간 좀더 좁히죠 전정재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 전승현이 전정재를 잡아주면서 두 번째 포인트 아 잘 쌌네요 남승현 선수가 자 전반전 여섯 번째 라운드 일반부는 전반 후반 각각 7개의 라운드로 전정재 선수가 어쨌든 2층에 딱 한 명 잡고 빠져서 돌아가는 삐룡지역으로 돌아가는 판단은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남승현 선수는 사실 너무 좋았으니까요 자 A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거든요 네 명이 있습니다 전정재가 뒤에 처져있고요 네 명의 선수가 지금 A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쪽을 수비수가 완전 타이트하게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길이 있고요 김종길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김종길이 대놓고 보는 상황은 아니에요 억각으로 지금 나오는 거만 보는 거거든요 자 문학준 남승현을 잡고 이동합니다 김종길 버티고 있습니다 김종길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뒤로 돌아와서 전정재 뒤가 뒤졌죠 뒤가 뒤가 완전히 잡혔거든요 뒤를 보고 있었는데 석준호가 빠르게 백업 올라왔습니다만 이상민은 완전히 철수했고요 석준호, 김두리, 김지웅이 도리어 A쪽 홀에 좀 갇혀있는 영상 이상민의 저런 플레이에 말리게 되면은 팀 플레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김두리가 원거리에서 한 명 잡아줬습니다 김두리가 지금 A쪽 홀에서 A쪽 방향에 있던 선수 한 명을 끊어줬고요 김종길 선수가 나와줘서 김두리 선수가 잡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이 에임에서 이 타겟에서 잡아낼 수 있으면 흐름은 퍼젓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자 김종길이 너무 나오나요 여기서 잡히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아아아아아 서로 알죠 이렇게 되면 서로 알아요 들어가야돼요 이제 들어가야됩니다 퍼젓은 빠지던지 들어가야되면 딱 결정을 해야 되는게 시간이 지금 없어요 교전하는 시간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남찬이 45초 시간 못보고 있었죠 반대를 못하고 있는거에요 남찬이 42초입니다 지금 세 명이 들어가야됩니다 강영석과 김종길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상민 바깥쪽에 있구요 석준호 한 명 뚫어줍니다 김두리가 어차피 이상민 옵니다 네 놓치거나 했었던거고 김두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계속 들어가야됩니다 지금 이제 날짜 들어왔을때 석준호가 교전 옆쪽 김두리를 땐 잡아줍니다 이상민 올라왔어요 석준호가 잡아주면서 네번째 포인트 지금 사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로이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더구나라도 중간에 김종길 선수를 김두리 선수가 놓치게 되면서 기회 자체가 오히려 로이 쪽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기다렸으면 그 상황으로 빨리 갑니다 A쪽으로 빨리 갑니다 홀쪽 지역에서 빠르게 가면 치고 뒷쪽으로 빠졌거든요 홀 입구 숏지역만 살짝 만만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아직까지는 로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A사이트를 스나이퍼가 계속 롱을 보는건 아니라 김종길 선수나 라이플로어들이 억각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포지션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기다리는 포지션만 취하잖아요 지금 퍼제도 어쨌든 확신이 없어요 빨리빨리 못 들어가고 원래 점점 라운드도 퍼제가 이긴 했어도 지금 시간관리상에서는 오히려 퍼제가 불매 눈 멀었죠 뒷쪽에서 진짜 눈 멀었고 안쪽으로 살짝 치고 일단 빠집니다 잡지 못했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다보니까 지금 오늘 뭘 들고 나왔을지 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친하기도 친하니까 둘이 자 길게 보면서 김두리가 AK를 들었죠 지나가면 포지션 석준호 한명 자꾸 잡혔고 스건은 4대4로 지금 맞춰있습니다 이런수 짧은 순간에서 부스팅을 하면서 판단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강형석이 기다리는데요 강형석이 어차피 뚫린다 하더라도 오오 자 이원순이 김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박치는데요 너무 박치는데요 선정재가 한명 끌어내 두 명의 스나이퍼가 둘 다 라이프를 들으면서 선정재 AK를 TRG처럼 쓰고 있죠 숫자는 같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일단 시간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손해가 많고 그리고 일단 퍼제가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 라운드도 이겼습니다만 시간 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썸 좋지는 않습니다 뒤도 쳤죠 이원순 한방에 잡았습니다 자 김지웅만 남아있구요 남은 시간 24초입니다 힘들어요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어렵구요 시간도 흔들고 체력도 안되고 남은 시간 17초 시퍼를 했는데 설치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12초 이동하면서 어려울 듯 그대로 이상민에게 잡히면서 이번 포인트 전반전 마지막 일곱번째 라운드는 노이가 잡아냅니다 자 4대3으로 팽팽한 스코어를 전반전을 맞췄습니다 퍼제가 뭐 일단은 점수 어 맵에 대한 밸런스를 어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라운드이긴 합니다만 퍼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경기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터뷰는 속공 위주로 오드를 하겠다고 알아봤습니다만 실제로는 속공을 했던 라운드 자체는 2라운드 정도 1라운드 반 정도에요 수발리아는 속공을 하는 듯 하다가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퍼제가 원래 퍼제라는 그야말로 그냥 뛰는 플레이만 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스타일을 많이 바꾼 부분이 있어요 길게 길게 바라보면서 도유리어 로이의 지금 흐름을 좀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스코어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 4개의 포인트를 퍼제가 얻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와 퍼제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로이 입장에서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반전 4대3으로 마무리 짓고 후반전 진영 바꿔서 갑니다 로이의 렌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로이의 공격 스마크쉐트 강영석이 A조립하고 있고요 바로잡았습니다 문학준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B쪽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종길만 2층에 있고요 믿기의 의미도 있고 아마 강영석 선수로 들어가기보다는 확인만 하고 나오는데 나와서 합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됐네 김종기의 접선을 수다 1단 순타로 잡아줬습니다 뒤쪽에 김지영이 있습니다 양동이에요 양동이에요 어차피 양동이에요 지금 2층하고 이동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맨 처음에 아웃했던 강영석 선수는 반은 믿기입니다만 분명히 합류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였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위쪽 놓칩니다 문학준이 나와서 후반전 퍼재가 첫번째 라운드를 잡아줍니다 5대3으로 스코어를 벌립니다 퍼재한테 오히려 전반전에 퍼재가 너무 시간을 쪼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로이가 그런 커드의 플레이에 조금 말린 듯한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로이가 지금 속공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에이사인 스펙이 3명 사수가 있습니다 쇼치옥 지나오는데 문학준이 하면 끊겼고 이번에 강영석이 나오면서 문학준이 끊어집니다 문학준이가 있을 거란 생각은 분명히 했을텐데 이거는 로이가 실수죠 자 더 들어오나요 에이사이트 들어왔거든요 강영석 한 명 더 김지웅의 이동경로 예스 잡았구요 안쪽 전정지가 들어오고 있어 픽솔로 나왔어 남승현 선수가 끊어집니다 나오는거 남승현 여기서 석준호 2대2까지 맞춰졌고요 에이사이트에 2명 있는데 김두리와 석준호는 다른 예감인가요 일단은 합류했습니다 두 명의 선수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B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수비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교전은 A에서 계속 일어났었습니다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지금 위포 김종길 위치 일단 머리 아프요 김종길 위치로 한 번 더 돌렸습니다 빛나갑니다 자 한 번 희원준 아 좀 더 기다리지 못했고 김종길이 한 번 한 명 더 석준호 안쪽 올라가서 김종길의 선수 두 번째 라운드는 로이 5대4가 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퍼즈 입장에서는 난전을 하다가 아웃된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수 선수를 처음에 놓쳤던 것은 로이의 실수도 있긴 있었어요 어차피 숏제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문학수 선수가 아무리 뒤로 빠져있는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실수긴 했습니다만 뭐 퍼즈야 뭐 로이가 사실 마무리를 잘하는 거지 어 그 중간에 있어서는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 실수 속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A쪽으로 좀 치우쳤는데요 남승현이 뒤에 백을 맞고 있고 이원준까지 빠졌고 세 명의 선수가 A쪽 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승현이 일단 지원을 할 생각일 것 같은데요 깊숙한 곳에 문학준이 지금 성강에 눈이 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학숨이 지금 아예 A사이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뒤로 빠져있는 선수들 숏제역에서 빠져있는 뒤로 처져있는 선수들이 약간 눈이 멀었을 수는 있기만 지금 던졌던 그 투척무기들은 사실상 거의 퍼즈한테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전체 그림상으로 봤을 때 김종길이 지금 뒤쪽에서 오던 그런 화면이었고 전정재가 A사이트 오른쪽과 왼쪽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전장을 놓칩니다 더 들어오게 하면 수비 입장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맞나서 문학준이 먼저 한 명 문학준이 입장에서는 더 들어오게 하면 두 명 수비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퍼지니까 김종길 한 명 끄면서 밑쪽으로 올라갔는데요 남승현 석주로 잡힙니다 자 김종길 지금 현재까지 4필하고 있는 김종길 석... 김두리를 봤습니다 김두리가 지금은 나이퍼를 대고 아 빼고 봐야죠 석주도 그대로 잡히면서 퍼즈가 한 갱의 포인트를 더 땁니다 사실상 지금 로이와 퍼즈가 예상했던거보다는 공격력이나 그 속도면에서 상당히 평소스럽지 않은 양팀 모두가요 원래 퍼즈 원래 로이라면 어 이렇게 상대방을 반을 본다거나 기다린다거나 어 홀드한다거나 이런 패턴이 안나오는데 정작 두팀이 그러지 않을거라는 두팀이 아 강요한석 뒤에 맞죠 아 실순데요 지금 이거는 자 B쪽으로 치우쳤거든요 이원준과 이상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거의 다 들어왔구요 적부 반전 네 번째 라운드 이상민 선수가 여기서 잡아내주면은 일단은 숫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숫자를 맞춰주는게 사실은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네 현재 위치상 B사이트를 진입하는 이상민 선수가 지금 이 화면이 이상민 선수가 끌어낼 수 있다면 수배수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움직일 수 있어요 수배수들을 움직여낼 수 있거든요 아 이상민 겨우 잡았고 아 원론에서 문제였는데 A사이트 진입하던 선수들이 좀 끊겼거든요 네 아직은 모르는게 숫자 차이는 한 명 납니다만 이상민 선수가 잡아내면서 지금 전체 그림상 김지훈과 석추노가 땡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땡기죠 땡기기 때문에 김종길이 그 틈을 뒤에서 김종길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상민이 아까 그 킬이 사실상 수비수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킬이 되는 거거든요 한 명 선수가 뒤로와서 백어택을 시도했었는데 그것은 김종길이 끊어줬습니다 이상민과 김종길이 합사면 스토리어 A사이트로 빠졌고 1분대가 깨집니다 자 전정재와 석추노가 남아있는데요 원급 나눠져있거든요 사운드를 한번 내밀어 들어갑니다 전정재도 이 사운드를 들었을까요 전정재 안쪽에 들어오는 선수로 봤습니다 전정재 전정재 전장을 놓칩니다 오전 나가서 이상민을 잡힙니다 아 아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퍼젝의 심리적 심리적 데미지가 상당히 크죠 숫자가 일단 숫자가 일단 터집니다 이상민 수류탄 난루기다 석추노가 걸립니다 자 김종길 김종길 시간있죠 김종길 왼쪽 보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김종길 실수를 안하면 이겨요 거길 보면 위험한데요 엇갈렸죠 석추노가 옆쪽으로 빠집니다 김종길 역시 김종길은 알죠 알죠 맞나서 김종길이 잡아내면서 로이의 후반전 두번째 포인트 스코어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아까 전에 이상민 선수를 B사이트 진입로에서 놓친게 사실은 굉장히 큰거에요 이상민이 잘쌌다 못쌌다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이상민이 거기서 키를 올려줌으로써 2층에 있는 수비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거거든요 그러면서 2층에 있는 수비수 그 다음 선수 잡지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 선수에 대한 시선이 이상민 선수에 다 쏠리게 되면서 수비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흔들린거에요 자 이쪽 홀에 3명의 선수가 있구요 그 이상민 선수가 이번에 활발하게 B쪽 지역에서 사운드를 내고 빠졌습니다 전정재의 화면 5대5의 싸움을 하는데 1명의 선수가 저렇게 상대팀의 수비수들을 움직여낼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로이가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상민 선수를 만났을 때 잡아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5명이 이동합니다 숏쪽 보고 기다린 선수 있나 봅니다 문학준이 뒤에 완전 쳐져있구요 이서정예 선수가 나간 그 지역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위폭을 통해서 3명의 선수가 맞는데 점수 문학준 전정재가 2명 전정재가 2명 전정재가 2명 끊어집니다 뭔 의미의 더블이었고 또 하나는 문학준 선수가 숏지역에서 포지션을 약간씩 약간씩 박아가면서 계속 잡으니까 문학준 선수 한 명 때문에 그걸 확인하느라고 전정재 선수의 원거리 움직이면 둔해지니까 자 김지웅 선수가 김지웅 선수하고 바로 이적이 있거든요 서로 총 나눠갔건데 여기서 아나바다 운동할 때가 아니거든요 올라옵니다 만났습니까 김지웅 잡혔고 남승현이 옆쪽으로 빠져줍니다 아아아아 아쉽네요 이거는 아깐 올라갑니다 하지만 선정재의 비쏠 자 이쪽 보면서 완전히 빠지는데요 석춘하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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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춘하며 싹독 옆쪽으로 놓쳤습니다 눈 멀어졌습니다 눈 멀어졌습니다 눈 멀어졌습니다 아 김들이 김들이 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석춘하축을 무대받았기 때문에 김들이 선수가 뼈가버리 안 왔으면 1대1 상황이 넘어서 김두리가 힘들어 죽지는 거거든요 자 김두리가 포인트를 하나 더 올리면서 일곱번째 포인트 세트 포인트를 다 냈습니다 자 남은 라운드 두 개의 라운드 7대5 문학준 이끌었습니다 아 오늘 문학준 오버고 쇼치협 지금 계속 뭐 한 번 빼고 다 막아요 지금 문학준 지금 문학준 혼자 8킬을 위로오거든요 문학준 대라운이니까 두 명 떨어집니다 문학준이 4강전에서도 사실 기아사원에서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나왔거든요 문학준이 숏지역에서 계속 한 번 빼고 다 막으니까 지금 로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초석 나올 때 전정지한테 끊길 정도 스나이파드 끊길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두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김두리가 틈을 봅니다 자 그리고 강영석 선수의 움직임이 있는데 남은 선수가 3명의 선수 이번 라운드를 내주면 로이는 1세트를 잃고 됩니다 잃고 끝납니다 쥐어하는 이원준 뒤를 보는데요 강영석 자 소원수 이번에 하나 더 가거든요 로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자 흐름이 퍼젓적으로 가는 듯 싶었습니다 로이가 금방치기 어렵고요 선정지에 위폭 던지고 위치 봅니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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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트 형 네 힘들어요 아 어렵게 여기서 강영석이 핏솔로 잡아주면서 로이가 한 포인트를 더 쫓아갑니다 7대6 아 이거 좀 아쉬운 장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워낙 결승전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평소답지 않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도 종종 있어요 지금 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누가 결과적으로 아 이거 많이 갈리는데요 적게 실수를 하느냐가 승패를 오 A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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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없죠 A없습니다 A 아무도 없습니다 빈집이에요 빈집 A 아무도 없이 이상민과 김종길이 들어왔습니다 아 강영석도 자리 잡고 있고요 A를 비워놓고 위폭으로 지금 A사이트 쪽을 겨냥했던 건데 여기서 김지웅이 탈환 여기서 김지웅이 탈환 자 강영석을 뚫었고요 쉽지 않은 샷 김지웅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샷을 해준 겁니다 지금 나이스 라이플로 자 여기서 김지웅이 던지면 어 김종길 위치가 위험한데요 아 김종길 반대쪽으로 왔고요 그쪽으로 안 던졌고요 아 근데 설치가 되면 되기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을 텐데요 왜냐면 전체 맵이 잠깐 아 전체 맵이 나올 수 있는데 예 보시면 공격을 숫자나 로이가 한 명 적습니다만 로이가 네 명입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아 다섯 명이 아 네 명입니다만 포지션이 이원준을 비롯해서 이원준 선수는 지금 등이 이원준 선수는 등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에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만 앞만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숫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로이가 유리한 그림이에요 지금은 자 결국 그 유리함을 끌어냈습니다만 아아 힘들어요 자 1대2까지 만들었습니다 김두희 아 정말 이원준 김지훈과 이원준 1대1 하지만 시간은 6초 시간 없습니다 김지훈 훈련을 붙여야죠 결국 이원준이 잡아내면서 로이가 후반전 마지막 7번째 역할을 잡아주면서 7대7 동점입니다 오늘 뭐 아 오늘 날이네요 무섭군 우승군요 아 근데 뭐 사실상 마지막 라운드의 포지션은 허재가 A를 비워놓은 것에 대해서 뭐 저건 뭐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퍼즈가 어쨌든 어 초반 포메이션이라는 것 초반 포지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택적인 거거든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고 포지션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핵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선택적으로 운이 없었던 것은 있습니다만 문자는 중간에 설치가 되기 전에 A3T를 중립한 아까 어 다섯번째 라운드 다섯번째 라운드 다섯번째 라운드처럼 문학수 선수가 A 선수 중립해서 확 설치가 되기 전에 확인을 했던 것처럼 약간의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설치가 되기 전에 들어갔으면 이원준 선수라든가 이원준 선수라든가 김종준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좋은 자리를 점하기 전에 이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여러가지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1세트 우승부록도 지났습니다 넥슨 서너트 2차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 결승전 경기 저희는 잠시 전화말씀 듣고 두 번째 일반부 경기 데이터트 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이터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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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터트 2